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에서 커브를 이용해 곡선 형태의 관을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유리병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메쉬 데이터만을 새로 생성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메쉬가 아닌 커브에 들어가서 특정 커브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베지어 커브를 하나 생성해 보았는데요. 베지어 커브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써보신 분이라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베지어 커브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커브를 만들 때 쓴 방식과 유사하게 커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G를 이용해 움직이거나 R을 이용해 로테이션 시키거나 또는 익스트루드를 활용해서 단축키 2를 활용해서 커브를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를 끝과 끝을 잇고 싶다 하실 때는 두 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 F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된 커브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누고 싶은 두 개의 점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우클릭 섭티바이드를 하게 되면은 사이에 또 다른 점을 생성함으로써 곡선을 좀 더 세부적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렌더 안에서 커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커브를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다양한 형태의 파이프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완성된 고리를 선택한 다음 우측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초록색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지오메트리 베벨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라운드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에서 Depth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값을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파이프 형태의 두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커브는 보시다시피 우측에 아이콘이 커브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지금 이 형태는 보이는 것은 메시 형태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탭키를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메시가 아닌 이런 식으로 커브 형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도 이렇게 커브를 수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방금은 베지어 커브만 보여드렸는데요. 넙스 커브도 동일하게 다양한 형태의 파이프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넙스 방식은 베지어 방식과 조금 다르지만 몇 번 써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그 사용법을 익히실 수가 있으십니다. 점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누르게 되면은 단축키 1을 활용해 익스트루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선이 연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똑같이 G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커브가 수정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F를 눌러서 또 점을 잃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닫힌 형태의 고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한번 고리를 열어놓은 다음에 파이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초록색 아이콘,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를 누르신 다음 Geometry, 벨벨을 누르신 다음 Depth에서 값을 부여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께가 있는 파이프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깨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각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하시거나 거리를 조정해 주셔서 거리를 조정해 주시면은 이렇게 깨지지 않는 파이프의 끝부분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은 지금 커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메쉬 형태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마우스 우클릭 후에 Convert to, 그 다음에 메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쉬 형태로 변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Subdivision을 걸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매끄러운 파이프 모형을 완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배운 Solstify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에 두께감도 형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나이프 툴과 바이스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툴과 바이스 툴은 모두 오브젝트를 원하는 형태의 폴리건으로 나눌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이프 툴을 적용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탭키를 눌러서 에딘 모드로 들어가서 왼쪽에 보이는 나이프 툴을 선택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게 되면은 나이프 툴과 오브젝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빨간 점이 생기면서 폴리곤을 원하는 형태로 자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나이프 툴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는 일자로 쭉 드래그하지 않고 지나는 엣지마다 클릭을 해 줌으로써 원하는 형태로 좀 더 자유롭게 폴리곤을 분할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프 툴을 적용하고 싶으실 때는 스페이스바 혹은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이프 툴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앞면과는 달리 뒷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엑스레이 모드를 켜고 나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엑스레이 모드를 켜도 화면에 보이지 않는 뒷부분은 나이프 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이프 툴과 다르게 바이셋 툴은 오브젝트 전체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A를 눌러서 오브젝트의 전체를 선택해 주거나 혹은 전체가 아닌 부분만 분할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W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영역만큼 선택을 해 준 다음에 바이셋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각도로 바이셋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나이프 툴에서 본 것과 같이 오브젝트를 분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놓고 전체를 선택한 다음 바이셋 툴을 적용하게 되면은 나이프 툴과는 반대로 이렇게 뒷면까지 모든 오브젝트에 대해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분할할 영역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W키를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해 준 다음에 바이셋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바이셋 기능이 교차하는 곳에서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이셋 기능을 사용할 때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하단에 있는 바이셋 설정 영역인데요. 이렇게 바이셋을 적용해 주고 나게 되면은 이렇게 바이셋을 적용하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바이셋 옵션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클리어 이너를 선택하게 되면은 화면 기준으로 왼쪽 영역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반대로 아우터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은 오른쪽 영역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P를 누르게 되면은 분할된 면을 자동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프 툴과 바이셋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은 오브젝트를 원하는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 엣지를 분할하여 버텍스를 추가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역시 잠시 뒤에 컵 손잡이를 만들 때 활용해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본 유리병을 그대로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유리병을 이용해서 또 다른 유리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리병은 Shift-D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둔 다음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 패드 1을 눌러서 정면 뷰로 이동을 한 다음 Alt-Z를 눌러서 X-ray 모드로 이동을 하고 하단을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높이를 조금 늘려준 다음 가운데 부분만 좀 더 볼록하게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서 늘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넓은 것 같아서 조금 더 S를 이용해서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높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에서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병을 보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 부분이 좀 올라와 있고 가운데 부분이 좀 내려와 있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위를 선택해 준 다음 오른쪽 영역에 해당하는 버텍스를 잡은 다음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켜주고 뒤를 이용해서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해당하는 버텍스들을 잡은 다음에 두 점이 모두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이렇게 G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Z축 방향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lt Z를 이용해서 버텍스들을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올려주도록 하고 이쪽 부분도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우의 작업에 있는 유리병의 형태와 어느 정도 비슷한 형태를 완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 배운 기능들을 활용해서 컵의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브를 생성하여 컵의 손잡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병은 잠시 숨긴 다음에 커브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어 커브 혹은 넙스 커브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번에는 넙스 커브를 생성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커브를 보기 쉽게 R을 이용해서 R을 누른 다음 X를 눌러서 G도 회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G를 이용해서 커브를 한쪽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커브를 켜서 커브를 보면서 컵의 손잡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키로 들어가서 커브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서 선을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동 단축키인 G를 이용해서 점을 이동시키면서 곡선의 형태를 변형시켜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아이콘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를 클릭한 다음 지오메트리 베벨 그 다음에 뎁스를 늘려주게 되면 손잡이 형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을 조금 더 여유있게 연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병의 손잡이의 형태를 커브를 활용해서 손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모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커브의 손잡이가 병을 뚫고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마친 다음 이 모델을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유리병의 경우 나중에 메테리얼을 입히고 나서 유리의 재질로 인해 병의 내부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손잡이의 끝부분을 조금 전에 배운 라이프 툴과 바이셉 기능을 이용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손잡이는 커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셉 툴로 수정을 해주기 위해 메쉬로 먼저 전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힐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좌측에 바이셉 기능과 라이프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프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손이 깔끔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뒷부분도 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라이프 기능 대신에 바이셉 기능을 활용하여서 깔끔하게 손잡이의 끝부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패드 1을 눌러서 정면으로 이동해준 다음 W키를 이용해서 분할을 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이셉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선택된 영역에 대해서만 분할이 적용됩니다. 바이셉 버튼을 누른 다음 확대를 하고 나서 분할을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준 다음 좌측 하단 영역에서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이너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 기준으로 왼쪽 부분이 , 클리어 아우터를 선택하게 되면 화면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이 삭제되는데 저희가 지우고 싶은 부분은 오른쪽 부분이기 때문에 클리어 아우터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면도 채우기 위해서 P를 선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를 뚫고 지나가지 않는 손잡이 윗부분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이 끝나고 나면 P를 눌러서 에딧 모드를 빠져나오게 되면 설정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W키를 이용해서 분할을 원하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 바이석 기능을 선택한 후 원하는 영역을 나눠준 다음 클리어 아우터 필로 마무리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겉에서 봤을 때도 고어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유리병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봐도 손잡이가 뚫고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유리병의 몸통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직접 영상을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서 다양한 형태의 유리병을 마음껏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